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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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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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만 준비가 먼저 끝났네요 제 옷의 포인트는 바로 이너티입니다 이 이너티가 좀 보여요 러브 러브 아 몰라 드디어 나옴? 팬미팅 같은 거? 일본에서도 하시니까 한국에서도 또 그런 허니텐과의 다른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되게 춥네요 여러분 안 추울 줄 알았는데 되게 추워요 느낌도 나아요 지금 책장에는 이 이 약간 요즘 요즘 스타일의 이 머리는 탁라귀 탁라귀의 말 꼬리를 표현한 머리고요 하여튼 이번엔 머리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텐션업 양섭입니다 고생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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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화이팅 로덧 learn 강아지 체육 용감 아 또 문제 엔레 오늘 마지막에 이제 우리 차를 보내줄 때가 됐어요 안녕 궁금해 안녕 샤오 고결의 유닛을 잘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샤오 고결 끝났으니까 둘이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 쌩이는 내 차 타고 가 업텐션 캐리 캐리 여러분들 아시죠? 캐리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이기게 만든다 이런건데 저희가 캐리합니다 근데 원래 챌린지가 그런거지 근데 우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 뭐지? 초점 흐리기 최근에 들어서 베이킹을 시작했는데 먹는거보다 사실 전 나눠주는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정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허니데니한테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만든 브라우니를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고진감매 야 뭔가 저희가 그동안 하던 스타일이 좀 아니라서 다른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대적으로 조금 많이 준비할 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이미 생각을 해놨는데 저 혼자 상상을 했어요 무대 앞에 있는 허니텐들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인데 또 어떤 기분일까 되게 궁금하고 빨리 허니텐들이랑 같이 무대를 할 수 있는 날이 조금 있으면 올 텐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찢었다 리액션 밀가루 미션 루니 ры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웃음 참느라 좀 혼났어요. 야 너 일로 와 나 따라와 막 이러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. 아무튼 저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신 멤버들 너무 고마워. 탐나는 파트라기보다 탐나는 자리? 네 있어요. 와디프라고 할 때 선율이 형 자리에다가 제가 가만큼 하고 싶어요. 그때 뭔가 느낌이 좋거든요.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는요. 아무래도 제가 하니까 갑갑해져 오는 숨을 참아 나 조심스레 딜링 딜링 랩 멈출 수가 없어 나 저희가 텐션포차 촬영했잖아요. 근데 이제 허니텐이랑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노는 거라든지 완주 같이 먹고 허니텐들끼리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긴 해요. 허니텐 방이야. 허니텐 방이야.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던 그 부분 부분에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뭐 하얗게 붙여서 뮤직비디오나 뭐 라이트 스피노프에 중간중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뮤비의 컨셉들이 저희 이번 뮤비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비 반지와 항공에서 일할 것 같은 옷입니다. 편안한 비행 되십시오. 안녕. 안녕. 지금은 새벽 3시 군무신 촬영 존인데요. 그 전에 찍었던 이미지 컷들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까지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어가잖아요. 맞나? 아닌데? 타자작 따다작 진짜. 문장 이번엔 ㅋㅋ 엉 dilemma trust me I took it You never will Oh, you're тот 롱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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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인아 원인아 널 somebody to love me